아리아 아리아? 아리아 뭐해? 이게 이제 네 무덤이야? 이렇게 만들어줄까? 어? 아니야? 야 뭐해? 아리아 들어갈게 어? 아리아 너 되게 왜 이렇게 놀란척하냐? 진짜 마치 네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? 야 나와! 자게! 너 왜 맨날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말장하는거니? 어? 너 지금 내가 잘 때 같이 자면 안돼? 야 스키야 나오라고 스키야 야! 아니 이렇게 되게 어리둥절한 피형 짓지마! 되게 귀여울라 하니까 나와 빨리 내가 오늘은 어 뭐랄까 되게 그 자비로운 주인이 되도록 하겠어 나 말이야 아이 짜있나 나와! 나오라고 꺄아아아아아악